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님 천사가 어디있어요? 하얀 천사 왼쪽 왼쪽 천사는 영어를 써야겠죠? 오..예쁜 나비 오..that is very beautiful 아주 아름다워요 이 영하 20도에도 잘 자라고 있구나 우리 선생님은 장미 그대 이름은 장미 장미 자 기차 타고 이 꽃은 나팔 아..여기 천사님 계시다 안녕하세요 플롯 부는 천사님 아름다우세요 천사님 천사님 하늘에 사시다가 땅에 내려오니까 어떠세요? 네? 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사를 만나면 나는 무엇을 할까요? 천사를 바라보면서 천사가 천사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을 듣지요 나의 말은 어리석음 천사의 말은 지혜의 말씀 오늘 오늘 낮에 세탁소에서 남자 천사 개그맨 천사 까브리엘 천사님 을 만났어요 천사님 천사님 초대하시는 말씀 머리 식히러 오세요 그래 이곳에서 올 때마다 머리를 식히고 오늘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안녕 한번 만져봐도 돼요? 살짝 아 so beautiful 아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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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eucalyptus 아름다운 소리 나를 위해 선한다 오 꽃천사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작은 소녀 같았어 머리 팔 치마 발 발이 아주 가늘었는데 유 슈 뷰어리 불 여기서 볼 때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소녀 아가씨 같았는데요 음 이 겨울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항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있습니다 나는 이곳이 좋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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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레이디는 물을 뜨고 있을까요? 발을 씻고 있을까요? 저기 항아리에 물을 담으면서 발도 씻고 고춧가루 너희들은 아주 아름다운 집에 사는구나 또 봐요